오늘 수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또 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꽃이 워낙 많으니까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12개 강의 중에 오늘은 그랜드 캐논의 비밀인데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사람들만 심판한 것이 아니고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던 사건의 분명한 증거가 이제 그랜드 캐논입니다 대홍수의 거대한 기념물이 바로 이 그랜드 캐논인데 이 그랜드 캐논이 왜 대홍수의 증거물인지를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지난번 노아홍수 이야기할 때 전세계가 완전히 물로 두덮였을 때 그때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들이 거대한 퇴적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그랜드 캐논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논은 미국 아리조나주 북부에 있는 거대한 계곡입니다 미국 지도하고 우리나라 지도를 비교해보면 크기가 너무 차이나죠 제가 이 미국을 우리 땅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이 낳아서 이민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 가서도 많이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젠간 이게 우리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홍수 때 잠깐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성경 전체 역사 표인데요 지금 현재로부터 대략 4300여 년 전에 전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고 홍수 이전 세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홍수 이후 역사를 언제 우리가 다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는 맨 처음에 비가 내린 것만 40일이었고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던 기간이 15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빠지는 데 또 150일이 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 데 두 달 정도 걸려서 대홍수 전체 기간은 365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는 371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다섯 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있게 되면 이 물이 가만히 덮고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과 달이 양쪽에서 물을 잡아당기니까 물은 양쪽으로 나와 있는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지구를 휩쓸고 도는 그 거대한 물이 모든 산들을 다 허물어뜨려다가 깊고 넓은 곳을 만나면 그 흙들을 쫙 쌓아놓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적어도 다섯 달 동안 계속 반복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양의 퇴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이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여기에 쌓여있는 이 흙들이 바로 대홍수 때 쌓인 겁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흙들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절벽이 있고 이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데도 한참 걸린다고 그랬죠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길이는 대략 한 4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랜드 캐니언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다 진화론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데 진화론의 고생대 기간 한 3억 년 동안 퇴적층이 형성됐고 이것이 깎여 나가는 데는 한 7천만 년쯤 걸렸다 하여튼 적어도 수억 년 걸려서 이 그랜드 캐니언이 만들어졌다고 학교에서 설명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랜드 캐니언 구경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구경하기 전에 성경 말씀 한 곳을 관련된 말씀을 보실 텐데요 여호수와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난한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들어가질 못하고 40년을 광해에서 맴돌다가 이집트를 탈출했던 세대들은 광해에서 다 죽고 이 광해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가 드디어 가난한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난한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놓여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사이에 지도자가 바뀌어서 여호수와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요단이 추수할 시기에는 물이 많아져서 홍수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적어도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베푸셨죠 그래서 흐르던 요단강물이 갑자기 뚝 끊기면서 흘러내려오던 물들은 그 위로 쫙 쌓이고 그리고 그 끊긴 곳에서부터 마른 땅이 드러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표정을 봐서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기적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건너가고 나서 여호수와 장군이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꺼내갖고 나와라 그래서 바깥에 쌓아놔라 그리고 바깥에 있는 12돌을 요단강 중앙에다가 옮겨놔라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바깥에 쌓아오는 이 돌들에 대해서 여호수와가 한 말이 바로 여호수와 4장 6절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증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곧 언약괴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요약하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후손들이 이 돌 이거 왜 쌓아놨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그때 우리가 힘이 좀 남았단다 이러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라고 가르쳐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말씀을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대 이 큰 계곡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노아홍수의 증거란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근데 그게 왜 그래요? 하고도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자세하게 물어볼 때 왜 이게 노아홍수의 증거인지에 대해서 그랜드켄 이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계곡이 길게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요 겨울이고요 가을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가기 전에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계곡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가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런 퇴적층들이 쌓여 있고요 이 그랜드켄에는 이 윗부분이 해발 높이가 2600m입니다 백두산 정도 높이 되는 고원지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깊은 계곡이 폭파여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그랜드켄에는 길이는 한 450k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교해놓으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사람, 여기 보이십니까? 그리고 절벽이 이렇게 있고 또 이 밑에 계곡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저쪽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네, 멋있죠? 나중에 구경 가셨을 때 기념사진 찍을 장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서 사진 찍을 때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저녁 석양 무렵이고 이 밑에 이제 콜로라도 강 지류들이 이렇게 흐르고요 네, 참 뭐 신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곳이고요 네, 남자분들은 가면 래프팅을 한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폭포들도 있고 옛날 요새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이 포엘 호수라는 큰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케이크 조각 같은 이런 퇴적층들도 있고요 와, 멋있죠? 하여튼 단체로 가시다가 말 안 듣는 분들은 중간에 내려놓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행 다니다면 꼭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오고 이런 분들은 여기다 다 묶어놓고 오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사진으로 보는 게 더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괜히 구름 잔뜩 끼면 아무것도 못 보고 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 아니고 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좀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브라이스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침식 지형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물상처럼 발달해 있고요 이런 기둥 하나하나가 꽤 큽니다 이런 것들이 꽤 커가지고 이런 기둥들 밑으로 지금 여기 사람 말 타고 내려가는 거 보이십니까? 개밑대처럼 그리고 이건 좀 남성적인 계곡인데 이것은 이제 시온 계곡이라고 자이언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인데 성악 연습하려면 이런 데 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이렇게 이제 계곡들이 아주 멋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길들도 있어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걸어서 내려갔다 오기도 하고 돈 좀 있는 분들은 말 타고 내려갔다 오고 돈 좀 더 있는 분들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오고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이렇게 퇴적층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 퇴적층들의 구성 성분이 어떤 층은 석회, 어떤 층은 모래, 어떤 층은 혈암, 진흙 이런 계통으로 교대로 이렇게 쫙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흙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이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비밀을 풀텐데요 이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을 잘 보시면 두 단계입니다 모양을 잘 보시면 일단 흙이 다 쌓이고 난 다음에 깎여 나갔습니다 그렇죠? 쌓이다가 중간에 깎인 게 아니고 일단 다 쌓이고 난 다음에 깎여 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퇴적층이 어떻게 쌓였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쌓이는 것을 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쌓였는가 하는 건데 이 많은 흙들이 여기 쌓여 있으려면 어디서부터인가 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흙들이 어디서부터 왔겠느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고 또 이것이 쌓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서 쌓였겠느냐 하는 건데 진화론에서는 막 수억 년 걸려서 쌓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 규모의 흙이 쌓이려면 큰 바다 밑에서 쌓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백두산 높이만큼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바다 밑에서 쌓였던 그 퇴적지대가 어떻게 백두산 높이까지 올라갔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왜 저렇게 올라갔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쉬운 대답부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쌓이고 난 다음에 깎여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깎여나간 것을 또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깎여나갔는가 하는 건데 깎여나가는 걸 보통 침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먹고 잔다는 뜻이 아닙니다 깎여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흙들이 깎여나갔다면 어딘간 쌓여있어야 되겠죠 그게 가깝게 쌓여있는지 멀리 쌓여있는지 넓게 쌓여있는지 좁게 쌓여있는지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깎여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깎여나갔느냐 정말 진화론에서 얘기하듯이 막 몇 천만 년 걸려서 이게 깎여나갔느냐 아니면 순식간에 이게 깎여나갔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한테는 아무리 물어봐도 얘는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자들이 앞뒤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겠는가를 추적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랜드 캐니언 생성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잠시 기지기를 한번 살짝 켜시겠습니다 오늘 지질학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과분들은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가 안되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이런 수많은 지질학적인 지형물들이 지형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동일과정 이론이고 하나가 격변론이라는 겁니다 동일과정 이론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깁니다 시험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격변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동일과정 이론은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오늘날 비바람에 의해서 산이 깎여나가고 그거 깎여나간 흙이나 이런 것들이 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려 내려와가지고 호수나 바다 밑바닥에 쌓이게 되죠 이런 일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계속 되어왔을 거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들이 쌓였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인데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한층 쌓이고 또 한층 쌓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여 올라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과정 이론은 주로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쌓이려면 무지 오랜 세월이 걸렸겠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그 반대로 격변론은 뭐냐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쌓인 게 아니라 대홍수 기간 내에 아주 빠르게 쌓인 거다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어떻게 쌓였다고 보냐면 아마 다음 장면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한층, 두층, 세층 이렇게 쌓였다는 겁니다 이런 장면은 좀 생소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격변론은 사건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전 지구를 뒤덮었던 대홍수 때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들이 쌓인 거다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이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비밀을 풀려면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과학적 연구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정확하게 하면 비밀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어떻게 쌓여있는지 관찰을 해보면 뚜렷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퇴적층이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서 쌓여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퇴적층 사이의 경계면이 아주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경계가 아주 뚜렷하죠? 서서히 변해가지 않고 갑자기 변했어요 색깔이 그래서 뚜렷한 경계가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퇴적층들이 아주 평평하게 쌓여있다는 겁니다 울퉁불퉁하게 쌓이질 않고 그러면 이렇게 광범위하고 뚜렷한 경계를 가진 평평한 퇴적층이 형성된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데 일단 이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지역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지역에 퇴적층이 쌓이려면 이게 호수나 강 정도 규모가 아니라 큰 바다 밑바닥에서 퇴적층이 형성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쉽습니다 대답이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뚜렷한 경계인데요 어느 정도나 뚜렷하면 아까는 멀리서 본 사진이지만 이번에는 좀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 모래층하고 진흙층하고 경계가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경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뚜렷한 경계면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경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다 밑에서 또는 물 밑에서 퇴적층이 쌓여야 되는데 처음에 진흙층이 한층 이렇게 쌓였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래층이 그 다음에 와서 연속적으로 계속 쌓이게 되면 쌓이게 되면 이런 왼쪽처럼 쌓이겠습니까? 오른쪽처럼 쌓이겠습니까? 물 속에서 계속 쌓여 올라갔다면 당연히 오른쪽처럼 쌓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깨끗한 경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앞에 서서 지금부터 진흙, 반입, 금지 뭐 이러면서 통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면서 쌓여야 되는데 그랜드케녀는 오른쪽처럼 쌓여있지 않고 왼쪽처럼 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쌓여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고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 그랜드케념에서 한참 떨어진 홀브르기라는 또 다른 지역을 조사해봤더니 그 지역에서는 이 두 퇴적층 사이에 600미터 두께의 다른 퇴적층이 끼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이 밑에 있는 층 쌓이고 그 다음 이 층 쌓이고 그 다음 이 층 쌓인 거겠죠? 근데 여기는 세 층이 이렇게 순서대로 쌓여있는데 여기는 이 중간층이 없죠 그럼 이 중간층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물속에서 퇴적되다가 퇴적이 멈춰야만 되거든요 한동안 그러려면 물 바깥으로 이게 나오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쪽 지역은 물 바깥으로 나와있었는가 보다 한 천만 년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물속에서 첫 번째 층이 쌓였는데 어느 날 이 퇴적층이 그냥 물 바깥으로 솟아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세월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바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와서 새로운 퇴적층이 쌓이면 이렇게 뚜렷한 경계가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세월 지나가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또 바뀌고 그리고 다시 가라앉고 그리고 또 와서 또 새로운 퇴적층이 쌓이면 이렇게 뚜렷한 경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럴 듯 하시죠? 그런데 저 설명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쌓이면 이렇게 평행한 경계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랜드 케네토의 적층은 너무나 평평하거든요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쌓이면 이렇게 쌓이게 되지 이렇게 평평하게는 못 쌓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쌓였어요 이제 퇴적이 멈추기 위해서 물 바깥도 나갔습니다 세월 지나가죠? 그런데 쟤네들은 괜찮아요 노출되어 있는 동안 얘네들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비바람이 치게 되면 그 표면이 반드시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계곡이 파이고 그리고 거기 식물도 자라고 그러면 그 표면이 아무래도 어떤 손상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쌓이게 되면 반드시 층과 층 쌓이의 경계가 평평해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랜드 케녀는 너무나 평평하게 쫙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쌓였다는 것도 설명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 그랜드 케녀는 뚜렷하고 평행한 경계면을 갖고 쌓였느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저것의 원인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이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단서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첫 번째 단서가 물이 흐르면서 퇴적됐다는 단서를 발견한 거예요 이 퇴적층들이 쌓일 때 물이 흐르면서 쌓인 거라는 거예요 그 단서가 뭐냐면 이 그랜드 케녀의 퇴적층 중에 석회암 퇴적층이 있거든요 레드 라임스톤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석회암 퇴적층 속에서 여러분 그 오징어 중에 갑오징어 있죠? 갑오징어는 속에 뼈 같은 것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뼈 화석 같은 것들이 이 석회암 퇴적층 속에서 발견됐는데 이 오징어 뼈 화석이 보시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희한하게도 퇴적층 속에서 제멋대로 방향을 갖고 있질 않고 이 왼쪽처럼 비교적 어느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돼서 화석으로 들어있어요 그럼 쟤네들이 혹시 죽기 전에 반상회를 했을까요? 우리는 죽을 때 항상 머리를 그쪽으로 두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저렇게 머리를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돼서 대충 발견된다는 얘기는 뭔가 저렇게 정렬이 되도록 외부에서 힘이 가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때 돌려놓을 수도 없고 아 그렇다면 아마도 이렇게 물이 흘렀기 때문에 쟤네들이 방향을 틀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놓여있던 것도 물이 이쪽으로 좀 세게 흐르면 물의 힘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게 되죠 아 그러면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물이 흐르면서 쌓인 퇴적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어느 정도 규모로 흘렀겠느냐 하는 건데 보세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물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 대격류에 의해서 퇴적된 건데 여러분 이것은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 중에 한 단면인데요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 보이시죠? 근데 지금 여기 돌멩이 큰 거 보이시죠? 바위 직경 5미터 무게 200톤짜리 바위인데 이 바위가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바위가 아니고 휩쓸려와서 쌓인 바위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큰 바위가 휩쓸려올 정도면 어느 정도 물이 흘렀어야 되는지 짐작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그랜드 캐니언의 제일 아랫부분 퇴적층 속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집채만한 돌이에요 자 보세요 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갈 때 어떤 돌멩이를 움직이려면 상당히 빠른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돌을 움직이려면 더 센 물이 필요해요 맞죠? 그런데 이따만한 돌이 움직이려면 이따만한 물이 흘러야 됩니다 너무 이해가 쉬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렇게 큰 돌이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 물이 흘러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돌들이 그랜드 캐니언 퇴적층 속에 푹푹 박혀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이 흐르면서 퇴적이 됐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돌들이 그랜드 캐니언 속에 들어있으니까 거대한 물이 흐르면서 퇴적층이 형성된 거예요 절대로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쌓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흐르는 속도가 느리면 이 돌 못 굴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물이 아무리 빨리 흘러도 물의 양이 작으면 이 돌 못 굴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이 흐르면서 퇴적층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이 어느 정도 범위에 걸쳐서 흘렀겠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 땅 고지역만 일부만 흘렀겠느냐 아니면 전지구를 뒤덮는 홍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건데 전지구적인 규모의 퇴적이 일어났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 곳곳에 화산들이 터지면서 화산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용암이나 이런 것들이 굳어져서 형성된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성에서 가져온 암석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강 주변에 모래들이 와서 쌓여갖고 굳어진 암석을 뭐라 그럴까요? 이걸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서로 정답을 모르니까 우기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 전체 통계를 내보면 화성암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하고 퇴적암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빠를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모르니까 우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쪽이 훨씬 더 빠르냐면요 정답은 화성암 쪽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화산활동에 의해서 터져나온 것들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압도적으로 빨라요 그럼 여러분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왔다면 지금 현재 지구 표면에는 어떤 암석이 더 많이 덮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화성암이 절반 이상을 덮고 있어야 돼요 맞죠? 저런 추세로 계속되어 왔다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현재 지구를 조사해 보면요 지각 내부 그러니까 지각 내부 속은요 화성암이 95%로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구 속도 이럴지인데 거기다가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성암이 지구 표면을 덮는 속도가 훨씬 빠른다는 추세로 본다면 지금 현재 지구 표면도 화성암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재 지구 표면을 조사해 보면 지표면은 70%가 퇴적암입니다 화성암은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냐면 화산활동에 의해서 이 화성암이 퇴적암을 점점 점령해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과거에는 어떤 상태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과거에는 지구 전체가 완전히 퇴적층으로 덮였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무슨 사건일까요? 저게 바로 노아의 홍수사건입니다 이것은 지구 전체에 걸친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전 지구가 완전히 물로 뒤덮였던 대홍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다시 화성암이 자기의 위세를 회복해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로 뒤덮였던 대홍수가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들은 성경이 옳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쌓이는 것은 아무도 못 봤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럴 때 손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쌓이는 것은 아무도 직접 못 봤지만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과 똑같은 퇴적층이 쌓이는 현상을 지금도 곳곳에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1980년 5월 18일 날 터진 미국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렌산인데요 여러분 1980년 5월 18일이면 무슨 날이죠? 어른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광주 5.18 그날입니다 그날! 시차는 좀 있으니까 시간은 차이가 나겠지만 같은 날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산으로 화산이 벙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질 당시의 모습이고 폭발 전의 모습인데요 이 세인트 헬렌산은 참 아름다운 산뽕오리가 있는 그런 산이고 그 다음에 아주 맑은 호수가 있고 삼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1급 휴양지였었습니다 여기가 근데 이 화산이 벙 터졌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도시에서 바라본 화산 폭발 장면입니다 화산 폭발 후의 모습입니다 산뽕오리가 그냥 통째로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산이 원래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천 미터 이상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 당시의 모습이고 폭발 후의 모습인데요 근데 이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할 때 아주 중요한 지질학적 증거들이 확인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퇴적층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퇴적층이 쫙 쌓여있는데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퇴적층이 두껍죠 여러분 보통 지금 현재 진화론적 관점의 지질학에서는 퇴적층을 해석할 때 평균적으로 30cm 정도 쌓이려면 5천 년쯤 걸린다 대략 그 정도 해석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파묻히려면 몇 만 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퇴적층이 쌓이려면 이건 몇 년 걸렸다고 해야 됩니까? 우기기 나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몇 십 만 년은 될 거고 그 다음에 B층과 C층 사이가 색깔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B층 쌓이고 이 중간에 얼마큼 세월이 지났는지는 또 우기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지났다고 해도 될 정도로 퇴적층이 꽤 쌓였죠? 그런데 여러분 받기에 망정이지 이거 안 받다면 수십만 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퇴적층 쌓이는 걸 실제 봤어요 여러분 이 A층이 1980년 5월 18일 당일날 하루 만에 쌓인 퇴적층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퇴적층이 한 달 후쯤에 또 하루 만에 쌓인 퇴적층이고 이 세 번째 퇴적층이 이 2년 후에 또 한 번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서 또 하루 만에 쌓인 퇴적층입니다 그럼 이 밑에서부터 이 위에까지 쌓이는데 실제 걸린 시간 며칠이요? 3일입니다 3일 여러분 대개 보고 온 사람하고 안 보고 온 사람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대개 안 보고 온 사람들이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게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맞죠? 이건 안 보면 수십만 년인데 받기에 망정이지 그렇죠? 3일이에요 3일 여러분 퇴적층이 얼마나 빠르게 형성되는지를 실제 본 건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에 또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게 뭐 왕창 쌓인 것하고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쌓인 것하고는 모양새가 다르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왕창 쌓이면은 막 뒤섞여서 쌓일 테니까 그 속에 아무런 무늬가 없을 거고 오랜 세월 동안 겹겹이 쌓이면은 층층이 무슨 세월의 흔적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 두 번째 퇴적층 보세요 이게 하루 만에 쌓인 퇴적층인데 이 하루 만에 쌓인 퇴적층 단면을 보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것 같은 층 무늬가 있어요 자세히 다가가 보면 이런 식으로까지 세밀한 층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왕창 쌓인 거예요 그것도 화산이 폭발하면서 쏟아져 내려온 것들이 시속 60km 속도로 휩쓸고 내려가면서 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휩쓸려 내려가면 그 안에서도 뒤섞일 거 아니에요? 뒤섞여서 쌓일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휩쓸려 내려가면서 쌓였는데 저렇게 층 무늬가 생겼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층 무늬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풀렸어요 뭐냐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쌓여있는 이 줄무늬 퇴적층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아주 재밌는 실험인데요 고운 모래하고 굵은 모래 두 개를 뒤섞었어요 뒤섞은 다음에 이 비커에다 넣고 깔때기를 통해서 쭉 흘려내리면 여기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기도 섞여 있죠 흘러내리면서도 섞이죠 이 밑에 떨어지면서도 뒤섞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밑에 쌓이는 흙은 막 뒤섞여서 쌓일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떨어져 내리면서 쌓이는데 이렇게 쌓여요 이게 삼겹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쌓이는가 제가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면 또 이 트릭을 쓴다 그러실까봐 실제 쌓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잠이 확 깨실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이 검은색의 굵은 모래라고 그랬죠 굵은 모래가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쭉 미끄러져 내려요 가늠모래는 남고 그래서 이렇게 층이 생겨요 그런데 바로 저런 원리가 뒤섞인 흙들이 쌓일 때 움직이면서 쌓이면 저렇게 층무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저 옥수수 튀긴 거 이렇게 큰 것부터 되게 먼저 집어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참 집어먹다 보면 자꾸 손에 조그만 게 걸리니까 한 번씩 그 통 흔들어주면 큰 게 쫙 위로 올라오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쌀들이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막 쌀에 돌들 섞여 있으니까 쌀통을 막 흔들면 돌은 밑으로 내려가고 쌀은 위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돌을 골라내고 이러는 거죠 바로 그런 원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거대한 흙덩어리가 한쪽으로 쫙 휩쓸려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굵은 것과 가는 것이 분리가 일어나면서 줄무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흘러가면서 야야 줄 서 줄 서 이러면서 쫙 이렇게 층무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퇴적층이 갑자기 쌓이면서도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이거 봤 개망적인지 안 봤으면 여름 겨울 여름 겨울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런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퇴적층 쌓일 때마다 그냥 겹겹이 쌓인 거 보면 그냥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거라고 잘못 해석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단 지구 곳곳에 그런 현상이 발견되는데요 또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호주에서 이쪽 바닷가에 모래가 자꾸 없어지니까 이쪽에 있는 모래를 실어다가 배로 실어다가 이 앞바다에 뿌렸어요 잔뜩 뿌리고 났더니 어느 날 파도가 심하게 치면서 이 뿌려놓은 모래가 바닷가 쪽으로 밀려 나왔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밀려 나와서 이만큼 두께로 쌓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왕창 와서 쌓였으면 막 뒤섞여서 쌓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룻밤만에 와서 쌓인 단면을 보았더니 줄무늬들이 쭉쭉 생겨 있어요 받기에 망정이지 안 받으면 이것도 몇 년 걸렸다가 해야 돼요?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아 이거 200년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곳곳에 이런 줄무늬 퇴적층을 앞으로 보시거든 절대로 오랜 세월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규모만 더 클 뿐이지 거대한 퇴적층이 순식간에 확 휩쓸려가면서 이런 무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행 다니시면요 이제 이런 줄무늬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제발 저 앞에 가서 오장구한 세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 쌓이는 이런 줄무늬 퇴적층이 바로 그런 원리로 생기는 겁니다 잠시 기지개 한번 쫙 켜시고 좌향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옆에 앉은 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반대로도 해주시고요 반대로도 진정한 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까지 너무 어렵진 않으셨죠? 대답이 신통치 않으신 걸 보아서 저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거의 그러시면서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이 그랜드켄의 퇴적층이 그렇게 대규모로 평평하게 쌓인 것의 원리가 뭐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홍수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퇴적층이 순식간에 쫙 쌓여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그 원리를 알게 됐어요 바로 콜라로드 대학의 이분, 피에르 줄리앙이라는 이분이 퇴적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연구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거기 가면 퇴적층이 형성되는 것을 모델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 실험을 했는데요 원리가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홍수 때 그랜드켄의 퇴적층이 어떻게 형성됐겠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대홍수가 일어나면 막 산들이 허물어지고 그런 것들이 지구를 빙빙 도는 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거든요 흙탕물이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면 이 밑바닥에는 퇴적층이 일정한 두께로 쫙 쌓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층이 어떤 모양으로 가냐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층 또 한 층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쌓이는 원리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깊죠 좀 더 깊으면 좀 더 느리게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흙도를 여기까지 이렇게 싣고 오다가 여기서 속도가 갑자기 늦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앞에다가 흙도를 쌓아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흙은 계속 실려와서 이 앞에 쌓이니까 그 퇴적층이 옆으로 저렇게 쭉쭉 자라게 돼 있습니다 바로 저런 원리로 전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들이 지구를 빙빙 돌면서 한 층 또 한 층 또 한 층 이렇게 퇴적층을 쌓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면 층과 층 쌓이의 경계가 뚜렷하게 되죠 그리고 평평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럼 아까 그런데 캐논에서 내에서 풀지 못했던 것을 다 풀 수 있는 바로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우긴다 그러실까봐 실제로 저렇게 쌓이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모의 실험을 한 건데요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퇴적층이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죠 일정 두께의 퇴적층이 그렇죠 그럼 이 물이 하루 종일 흐르게 되면 이 퇴적층은 하루 종일 앞으로 갑니다 그럼 일정 두께의 퇴적층이 몇 킬로미터 몇 십 킬로미터도 쫙 쌓이게 돼요 신기하죠? 저럴 줄 모르셨죠? 대홍수가 일어나면 저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퇴적층이 생기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실 텐데 여기 이제 흙들을 막 위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밑바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퇴적층이 하나 딱 생겨요 생기면은 그 퇴적층이 옆으로 쫙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물이 계속 흐르는 한 층은 옆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 밑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게 되면 여기는 좀 쌓이고 여기는 막 깎아 냅니다 이제 산들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이런 깎은 흙들을 또 실고 가다가 또 여기는 쌓아놓고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 평평하면은 계속 실고만 갑니다 물이 흐르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쭉 실고 가다가 여기는 이제 쌓습니다 한 층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점점점 얕아지니까는 조금씩 깎아 냅니다 어떤 부분은 깎아내고 어떤 부분은 쌓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쌓고 여기는 또 막 깎아내고 대홍수 때 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충 이제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거대한 산들을 허물어뜨려다가 그걸 쫙 싣고 가다가 평평한 곳을 만나면 거기다 쫙 한 층을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쌓이는 곳은 계속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퇴적증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랜드켄의 퇴적증이 왜 이렇게 평평한지 그리고 층과 층 쌓이의 경계가 왜 이렇게 뚜렷한지가 다 풀린 거예요 전지구를 뒤덮은 대홍수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한 층이 쫙 가고요 또 한 층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는 그렇게 보이죠 이제 세뇌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습니다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과학자들 중에 좀 끈질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다면 이건 사실이다 하고서 끈질기게 연구하던 분들이 저런 증거들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리고요 처음부터 평평하지 않을 수도 있죠 밑바닥이 근데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은 금방 메꿔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깊죠 좀 더 깊으면 좀 더 느리게 흐르죠 좀 더 느리게 흐르면 좀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쫙 쌓여가다가 이 부분에서 좀 더 느리게 흐르면서 좀 더 많이 쌓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이나 또는 두 번 정도만 지나가고 나면 그 움푹 패인 곳이 거의 평평해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지개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튀어나온 부분도 역시 똑같은 원리로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얕죠? 좀 얕으니까 좀 더 빨리 흐르죠? 좀 더 빨리 흐르면 좀 덜 쌓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역시 한두 번만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평평해집니다 그러면 계속 평평하게 퇴적증이 쌓이게 돼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리지 않고 말로만 하면요 여러분 20분만 지나면 다 혼수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적인 대홍수 때 어마어마한 규모의 퇴적층이 지구 곳곳에 쌓이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 테마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주제는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보너스인데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천지창조 때 퇴적된 퇴적층도 발견했어요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에서는 소위 고생대라는 시절이 있었는데 고생대의 초기가 캄브리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생대 초기 캄브리아기 밑에는 선캄브리아기라고 해서 캄브리아기 이전 시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캄브리아기 이후로 이런 세밀하게 이렇게 길을 나눠놨는데 이 선캄브리아기와 캄브리아기의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이 경계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생대와 선캄브리아기 사이에는요 이 부정합이라고 해서 이 밑에 퇴적층하고 위에 퇴적층은 전혀 다른 매끈한 경계면을 갖고 있질 않아요 뚝 끊겼어요 중간이 근데 이제 진화론에서는 이 고생대 때부터 화석들이 발견되거든요 고생대 이전 퇴적층 속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캄브리아기 이 밑에 퇴적층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 그랜드 캐니언도 역시 이 고생대 퇴적층과 선캄브리아기 암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선캄브리아기 암석 중에 이 퇴적층들이 있는데 그 퇴적층이 천지창조 때 퇴적된 퇴적층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그랜드 캐니언의 주퇴적층 밑에 깔려있는 이 퇴적층인데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지난번 노아홍수 이야기할 때 제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창조 셋째 날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 창세기를 보면 맨 처음에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로 덮여 있던 지구가 물 바깥으로 육지가 대륙에 솟아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바다 쪽으로 물러가면서 대륙에 솟아 올라오게 되겠죠 그럼 거대한 물이 대륙을 덮고 있다가 바다 쪽으로 밀려가게 되면 그냥 밀려가지 않고 이 대륙에 있는 흙들을 많이 실어서 바다 밑에 쌓아놓게 되겠죠 그러면 천지창조 셋째 날 땅이 드러날 때 퇴적층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퍼올리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상은 퇴적층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셋째 날 퇴적층이 형성되고 나서 그 이후로 안정되게 있다가 대홍수 때 전지구에 또 퇴적층이 형성되게 되겠죠 그럼 퀴즈를 하나 푸셔야 됩니다 뭐냐면 대홍수 때 퇴적되는 퇴적층과 창조 셋째 날 형성되는 퇴적층 사이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된 순서를 잘 보시면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없습니다 뭘까요? 화석이요 화석 왜냐하면 창조 순서를 잘 보시면 식물이 창조된 것이 셋째 날이기는 한데 그것도 땅이 솟아올라오고 난 다음에 창조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퇴적층이 형성될 때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형성되는 퇴적층 속에는 화석이 들어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홍수 때 퇴적된 퇴적층 속에는 화석이 잔뜩 들어있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그랜드켄의 퇴적층 중에 고생대 퇴적층이라고 소위 진화론에서 분류하는 퇴적층 속에는 화석들이 잔뜩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퇴적층 속에서는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한테는 저게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화석이 하나도 없다가 이 바로 위에 퇴적층에서 화석들이 따다다다닥 하고 와그라글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야 진화가 안 일어나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진화가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저걸 갖다가 캄브리아기의 대폭발 이론 폭발적으로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 돌봐줘야 되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하고 비교해서 연구해 보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밑에가 천지창조 때 형성된 퇴적층이고 그 윗부분이 바로 대홍수 때 형성된 퇴적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서 거의 윤곽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지질학 미국 창조론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이 그랜드 캐니언을 집중적으로 지질학적 관점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대략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그랜드 캐니언의 주 퇴적층이 홍수 전반부 그러니까 150일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불에 잠겨 있을 때 형성된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고 그 밑에 깔려있는 퇴적층이 바로 천지창조 때 퇴적된 퇴적층이 홍수 초기에 왕창 깎이고 그 후에 다시 퇴적층이 쌓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 캐니언 이쪽에 이 퇴적층을 홍수 후반부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고 브라이스 캐니언이 있는 이쪽 퇴적층이 홍수 이후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을 포함하는 이 지역은 홍수 이후까지도 계속 바다 밑에 잠겨서 계속 퇴적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 대륙이 솟아 올라왔잖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있던 대륙이 솟아 올라오려면 물이 점점점 얕아지면서 그 위를 흐르는 물의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 거기에 쌓였던 퇴적층이 솟아 올라오는 도중에 많이 깎여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 대륙이 솟아 올라올 때 깎여나갔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랜드 캐니언의 이 계곡은 그럼 그때 솟아 올라올 때 깎인 거냐 아닙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의 계곡은 홍수 이후에 깎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륙이 다 솟아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 관광을 가시게 되면 일반 관광을 가면 그런 설명은 못 듣게 되고요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가시면 창조 때 형성된 퇴적층을 보시게 됩니다 거의 표정이 잘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그랜드 캐니언이 성경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계곡이 어떻게 깎여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깎여 나갔다고요? 아까 제가 쉬운 답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러시면 이제 됩니다 자 근데 이 계곡이 형성된 것은 얼마나 오래 깎였는가 또 어디로 갔는가 또 어떻게 깎였는가 하는 건데요 이 계곡이 깎여 나간 것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거의 수직으로 깎여 나갔죠 이게 단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 중에는 좀 단단한 부분도 있고 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콜로라도 강이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깎아낸 거라면 단단한 데는 덜 깎이고 연한 부분은 많이 깎이겠죠 그럼 사실 이 깎여 나가는 단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그랜드 캐니언의 계곡은요 거의 수직으로 쫙 깎여 나갔어요 수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여 나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깎여 나갔는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본 결과 아주 놀라운 단서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랜드 캐니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상류 쪽에 뭔가 흔적이 있는데 무슨 흔적이 있냐면 거대한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랜드 캐니언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이 부분에 좀 거뭇거뭇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히끗히끗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뭐냐면요 지대가 높아서 눈이 덜 녹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원 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지대예요 근데 높은 지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계곡이 그 허리를 가르고 지나갔죠 그럼 이 계곡이 없었다면 원래 이 부분이 높았던 지대였겠죠 근데 갑자기 그 허리가 중간에 뚝 잘라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콜로라도 강은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 아래쪽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이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여기가 가로막혀 있다면 이 위쪽에 뭐가 형성됐겠습니까? 거대한 호수가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가 이 호수가 지금은 없어졌죠 이 호수물이 어느 날 벙 터지면서 아래쪽으로 갑자기 다 쏟아져 내버린 겁니다 땜 터지듯이 그러면서 그랜드 캐니언이 순식간에 깎여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아주 분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 그 위쪽에 이 고원지대가 이렇게 놓여있었다면 그 위쪽에 실제로 형성되었을 호수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호수의 크기가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교해놓은 건데 거의 한반도 많은 호수입니다 근데 그 호수가 뻥 터지면서 그랜드 캐니언이 계곡에 순식간에 깎여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카이바 플래토라고 하는 이 지역이거든요 카이바 플래토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렇게 놓여있던 것이 뻥 터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땜이 터지거나 이랬을 때 이제 파괴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땜에 이렇게 물이 갇혀있지만 여기가 이만큼 가로막혀 있었다면 엄청난 물이 이렇게 쌓여있겠죠 이게 어느 날 뻥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밑에 엉망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땜을 하나 만들어놨더니 그 위에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거거든요 호수가 생긴 건데 어느 날 이 땜이 터져버리면 이 거대한 물이 일로 다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 밑에 큰 계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계곡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그 세인테일렌산 화산 폭발 때 또 그 증거가 발견됐는데 보세요 이 세인테일렌산이 폭발하기 전에는 여기 빙하들이 있었고 또 화산 폭발할 때는 상당히 많은 지하수들이 터져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터져나온 것들이 곳곳으로 막 휩쓸려 진흙죽을 이루면서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계곡을 가득 메우고 이렇게 진흙들이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 있는데 이 나무 위로 진흙탕물이 휩쓸려간 높이가 있죠 이런 정도로 휩쓸려 내려가면 그 밑에 있는 퇴적층 지대를 뚫고 지나가면서 계곡을 깎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형성된 계곡이거든요 화산 폭발 때 휩쓸려 내려온 흙탕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계곡의 단면을 한번 보시면요 보세요 이게 그때 깎여나간 계곡입니다 근데 여기 절벽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짐작이 안 가시죠 잘 보시면 이 절벽 위에 여기 사람 보이세요? 사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때 순식간에 깎여나간 계곡이에요 받기의 망정이지 안 받으면 이거 몇 년 걸린다고 해야 돼요? 예, 비바람에 깎여나가고 그 깎여나간 흙들을 시냇물이 졸졸졸 실어나르려면 적어도 수십만 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계곡 그때 만들어지는 걸 직접 관찰을 했어요 3일 만에 깎여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모래같이 푸석푸석한 곳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깎여나간 계곡의 밑에 내려가서 깎여나간 계곡 옆면을 바라보았더니 음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지대입니다 암석지대를 흙탕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깊은 계곡을 푹 파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럼 여러분 물 자체가 파괴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물에 휩쓸려가는 이 돌멩이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암석지대를 커팅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퇴적층과 이렇게 깊은 계곡을 순식간에 만들어놓은 세인텔렌산 화산폭발은 역사상 있었던 큰 화산폭발들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화산폭발입니다 작은 화산폭발인데 이 정도 규모의 퇴적층이 형성된다는 걸 보면 이거보다 더 큰 규모의 대격변이 일어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퇴적층과 계곡이 형성되는 것을 얼마든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랜드캐년입니다 여러분 이 계곡을 깎아 놓은 것은 사람들이 삽으로 판 게 아닙니다 자연의 힘에 의해서 저런 계곡이 깎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드캐년의 계곡이 직접 깎여나가는 것은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랜드캐년과 너무나 똑같이 생긴 계곡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 사건이 바로 이 팔로우스 계곡인데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계곡입니다 여러분 이 계곡이 이렇게 파여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계곡인지 아시려면요 이 오른쪽 절벽 위에 여기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거기 지금 사람들이 몇 사람 옹기종기 모여서 구경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큰 나무들이 있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계곡인지 대충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받기에 망정이지 이거 안 봤다면 이 계곡 파이려면 몇 년 걸렸다고 해야 돼요? 이것도 또 우기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곡 파이는 걸 실제 봤는데 이 계곡 상류 쪽에 미솔라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이 빙하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막혀 있었어요 물이 그러다가 여기가 뻥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엄청난 양의 물들이 한꺼번에 휩쓸려 내려와가지고 조금 전에 이 계곡을 순식간에 깎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런 계곡에 깎이는 원리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호수물이 뻥 터져서 이제 흐르잖아요? 그러면 평평한 곳을 흐르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평한 곳을 쫙 흐르다가 어느 한쪽에 살짝 패이죠? 그럼 그 패인 쪽이 좀 더 깊죠? 좀 더 깊으니까 그쪽으로 물이 더 많이 흐르죠? 더 많이 흐르면 더 많이 패이죠? 그러니까 한 번 패이기 시작한 곳은 계속 집중적으로 패이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소위 그 까니마 또까 전법입니다 어른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게 순식간에 그 호수물이 뻥 터지면서 지나가면서 이 계곡을 순식간에 파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로스 계곡이 이렇게 이 계곡 만들어진 거 직접 다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그런데 모양새가 너무나 비슷하죠 그렇죠? 이거보다 이거보다 스케일이 좀 더 클 뿐이에요 그렇죠? 더 큰 호수가 터지면 더 큰 계곡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 실제 일어났던 일까지 다 증거로 함께 말씀드리니까 훨씬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댐이나 이런 게 붕괴할 때는요 넘치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쫄쫄쫄쫄다가 뻥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치면서 터지는 건 왜 그러냐면요 골고루 넘치면 얘가 낮아지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넘치다 보면 어느 한쪽에 살짝 패이면 그걸로 집중적으로 물이 흐르죠 그러면서 댐이 뻥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76년에 미국의 테튼 댐이 붕괴되는 장면이고요 또 다른 댐도 이렇게 갑자기 빵 하고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쫄쫄쫄쫄다가 터지는 경우의 한 예가 이건데요 이 그랜드캐년 상류 쪽에 글랜캐년 댐이라는 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물줄기 4개가 보이는 건 이건 발전용 댐입니다 발전용 수로예요 그래서 이제 발전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이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이 물을 갑자기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상용 수로로 물을 더 많이 빼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3년에 이 댐이 무너질 뻔한 적이 있어요 물이 불어나가지고 비상용 수로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열자마자 출구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 수문을 조금만 늦게 닫았으면 저 댐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럼 보통 공학자들이 이런 거 설계할 때 최대 압력의 3배를 견딜 정도로 설계해서 만들거든요 대개는 그렇게 튼튼하게 만든 수로가 저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물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이 그랜디캐니언 이 윗부분에 과거에 여기 높은 고원지대가 있어서 그 위에 물이 잔뜩 있었을 텐데 이게 물이 많아져서 넘쳤든 또는 밑으로 쫄쫄쫄다 뻥 터졌든 어느 순간 뻥 터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로막고 있던 이 부분이 왕창 무너지면서 이 거대한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흙들을 이 계곡을 순식간에 깎아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수천만 년 세월이 아니고 그래서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요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여나갔다면 이 콜로라도 강이 이 흙들을 싣고 갈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였다면 그 흙들이 여기 언저리에 많이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그랜드케인에서 깎여나간 흙들은요 이 콜로라도 강 유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질 않아요 엄청난 양의 흙이 깎여나갔는데도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 있는 호수가 뻥 터지면서 태평양까지 그대로 직행으로 그냥 싣고 가버린 거예요 엄청난 흙 흙탕물을 지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랜드케인이 과거에 거대한 호수가 뻥 터지면서 거대한 물이 이쪽으로 휩쓸고 지나가면서 계곡을 깎아놓은 거다라고 제가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로 호필 레이크라는 레이크가 먼저 뻥 터지고 그 다음에 캐니언즈랜드 레이크라고 하는 호수가 그 다음에 2차로 뻥 터지면서 거대한 계곡이 형성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세요 이거 기념비 계곡인데 여러분 이런 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원래 흙으로 가득 메꿔져 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흙이 없어졌죠 만약에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깎여나가고 강에 실려간 거라면 이 흙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이 색강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엔 그런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역도 거대한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사이를 메꾸고 있던 흙들을 한꺼번에 다 휩쓸어간 거겠죠 그럼 그날 밤 얘네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대격변의 증거물들입니다 오랜 세월의 증거가 아니고 그래서 지구상 곳곳에는요 대격변이 있었다는 그 흔적들이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9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대 이 큰 계곡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때 내가 주워놨단다 이러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질문들 있죠 여러분 이 그랜드켄에 쌓여있는 이 엄청난 퇴적층들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온 거죠 전 지구를 휩쓸었던 대홍수 때 산들이 허물어지면서 쌓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쌓였다고요 3억년 그게 아니라 대홍수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리고 이 거대한 흙들은 어떻게 솟아올라왔죠 퇴적층이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대홍수 이후에 미국 대륙이 대륙 부분이 솟아올라온 겁니다 한쪽에 가라앉고 그리고 이 그랜드켄연 계곡 이거 어떻게 깎여나갔다고요 그랜드켄연 상류 쪽에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가 뻥 터지면서 이 계곡을 깎아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깎았는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순식간에 깎여나간 거고 이 흙들 다 어디로 갔다고요 태평양까지 다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데 이 그랜드켄연의 퇴적층이 고생대 퇴적층이라고 설명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랜드켄연의 퇴적층이 대홍수 1년 기간 동안 퇴적된 거라면 실제 고생대라는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저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뻥입니다 여러분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진화론에 의한 가상적인 시대이지 실제 지구의 역사시대래가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의 말씀 있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었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용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다면 마지막 불의 심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 대심판을 겪은 곳인데도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그랜드 캐니언 계곡에 피어있는 꽃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셨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입니다 뭐냐면 지금 세상의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 교육으로 인해서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 교과서를 바꾸어 주십사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